오, 도빙되어 있는데요? 아, 내가 만들었어. 니가 만든거라고? 부모님은 어디가셨어? 우린 엄마가 안계셔. 아빠는 늘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고. 정말 대단하구나, 우긴. 으악, 호박. 이걸 먹어보고 말해. 진짜 맛없다, 우리. 미안해, 수희야. 원래 버릇이 좀 없는 녀석이야. 한별이는 여가수 슈언니 외에 여자들은 모두 호박이래요. 뜨꿈잼? 녀석은 슈를 너무 좋아해. 직접 한번 보는게 소원이래. 내 소원은 맛있는 과자를 실컷 먹어보는 건데. 나중에, 돈 많이 벌어서 맛난 과자 많이 사줄게. 그리고 별이는 슈 콘서트에 보내줄게 걱정마. 우와, 진짜? 우기가 우리한테 내색하진 않았지만,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.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? 나에게 맡겨. 윙크의 여자들끼리요. 별책! 크아! 쳐! 크아! 아아악! 나는야, 아바타 스탑! 뭐야, 왜 토끼야? 어? 정전잼? 뭐지? 전기가 나갔나봐. 우와ρε엉! 우왕! 푸린 잼! 너, 너희들을 모두 잠쪄 버릴거야! 그 나리는 끝마. 이게 뭐임! 아, 성추행 잼! 뽀뽀아 더빙 안된 잼 크리스마스는 솔로잼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